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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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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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아프네... 아... 염병아 이제 발 아프다... 발이 앞으로는 등반하기 싫어지지 어우 바라 바라 어우 바라 어우 바라 바라 어우 바라 consistent 어우 바라 아 걸어 숨어서 못σ을 때인데 아 재밌다 바라프지만 재밌다 아 힘 떨려 아 봐라 아 봐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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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반 자체에 나온 거 자체가 재밌어요 뭐 좋은 거니까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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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나와요 아 아 으 으 으 으 오우 좋네 여기 밑에 보다는 좋네 밑에 발자리가 약간 사선이더라 그쵸 마지막에 맞을까 어떻게 cm 파여 한번 올라온 저기 했으려고 색 promoted 로에 조명 파여 밀려 준비하셨죠 잠 REAL palabra 저기 아녀 88 뺐어 여기 오기 전에 빼가지고 지금 78 정도 나와 80 안 넘는다고? 안 넘어 150kg 넘겠는데 이 100은 10kg 뭐해 잡을게 없어 여기 잡고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기 잡았다가 저희는 발로 이루어 가더라고 오 좋다 여기 아 젖 같네 여기 아 아 큰일났네 2도 3도 그냥 지진 나네 지진 나 힘 다 써가지고 휴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슬프치고 할래 그냥 쟤는 후등이니까 그냥 갔지 아씨 발이 지금 흙이라 감았어 다음으로 엄마도 에그 에그 앨범 에그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인공 안할 수가 없어 탈이 지금 어 크리 잡고 가면 되는데 아 이게 잡으면 지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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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땅 텐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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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나 둘 셋 텐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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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치시라고 아! 치시라고! 갈게요! 잘 주세요! 잘 주세요! 아무 말도 안 했다! 아! 사랑해! 어 캐바리! 너무 웃겨! 에휴 지랄갔네 여기 어 에휴 으 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... 이게 쥐가 난게 안풀리네 아... 물 끄내기 귀찮아서... 어... 야... 지금 팔에 지나가지고 움직이도 따라갔다 야... 팔에 지났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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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자 넘으면 알려줘요 그니까 반자 넘으면 알려달라고 그니까 반자 넘으면 안 돼 그니까 반자 넘으면 안 돼 그니까 반자 넘으면 안 돼 와 미치겠다 진짜 다 흙길이야 이게 다 흙이야 흙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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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션 줘봐요 텐션 줘봐요 텐션 줘봐요 텐션 줘봐요 텐션 줘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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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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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쉬운 동작인데 못하겠어 쉬운데도 못하겠어 으 으 좀 좀 마실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멘 으 요즘 접혀 가지고 손가락이 안패죠 뭐 잡을힘이 없다니까 있어 아 돌게 때 진짜 아 으 으 으 커 2 으 으 으 으 으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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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해요.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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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넘어가요 내가 일단 올려주면 되나? 어 하고다가 올려주면 돼요 저 위에 올라가서 하강해가지고 킥 달라고 야 하강에서 킥 못다줘? 우리 그냥 다 탈출하게 아 이런게 돌아서 올라가게 너 저기가 없구나 그리그리가 그지? 거기 학부할 때 있죠 네 허구하시고 저 좀 땡겨줘요 대개? 네 늦겠쪄요 여기 매가리도 없다고 지금 비교기가 안하고 싶어요 아 생각도 안하고 있어서 이제 일어서 사고나는거지 그니까 이거 녹화 다 됐잖아 어 아 좋아야지 미치겠네 아 꼬리니까 이러다가 범위가 사고 날거같아 조심해서마 올라와 아니 나 이리로 와서 갔어 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어 노트로 와 응 노트로 와 거기 홀드에 있어라 어 얘도 엄청 무거웠구만 조심해 돌 빠져 돌 빠져 잡아요 응 빨리 돼있어 응 돌 빠져 돌 조심해 아휴 땡큐 땡큐 자 자 미안 미안 빠져 거지같은 놈 때문에 아 시야 완전 털렸네 빠져 일단 나무나 그런 대로 빨리 가서 묶어라 오오오 끝났어 저기 오오 단지 걸어갔을 뿐인데 나 살이 찢어서 찢어지려고 됐어? 올라가 아 무서워 빨리 붙여야지 유성이 너도 이쪽으로 넘어야라 네 아 저거 얘기하고 가야돼서 킥 얘기하는거 맞아? 아 올라가야갖고